오늘은 세계로 빠샤 치료 약손가스 원장님이 오늘은 제가 이 예술 손을 가지고 또 제가 한번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예술 아닙니까 손바닥하고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빠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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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 손을 한번 당기 보겠습니다 딱 딱 딱 소리나죠 이렇게 간지를 뺐습니다 된지 너무 으흠흠